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라는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지요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생각들을 담고 있나요? 개똥밭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천하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 바로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토인들에게도 이 죽음에 관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망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토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토 안에서 이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 이것들을 이해하는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바로 그리스토 안에서의 죽음 바로 이 죽음과 부활신앙에 대한 것들의 이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본인들이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고난 속에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사후에 너희들의 죽은 이후의 시간에 너희들이 받게 될 그 은혜와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소망을 기억하고 너희가 받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죽음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슬퍼하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났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잠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것들은 이것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잔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다 잘 주무시고 나오셨죠 우리가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냥 잠깐 내 하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눈을 붙였다 깨는 겁니다 7, 8시간, 10시간 자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밖에 못 주무시고 하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잠이라는 것은 내 삶의 충전을 위한 그러한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 잠이라는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잠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죽음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이 잠자는 것과 같은 현상적인 일시적인 이것들 안에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들이 확연한 차이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그러한 한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람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것들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선언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바로 이것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그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하심을 믿는 것이 내가 다시 산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해야 한 70, 80 인생 또 많이 살아야 100 조금 넘는 인생 살다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그냥 그 시간들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가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살아가든 나에게 하루에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티기 힘든 그러한 시간 속을 걸어가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유대교라는 종교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관념들이 고대 우리 구약성경 안에서부터 계속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빛이 2세기 정도나 되어서야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와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됐을 정도로 그제서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도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이 부활신앙 안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나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대살로닌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재림인, 재림,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도 그들이 받는 핍박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신앙 이것에 대한 하나에 더하는 힘을 더해주기 위해 바로 죽음을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이기는 부활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더욱더 강하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이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죽음이여 환영하노라 이 분이 쓰신 그 내용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 죽으려고 변화별 짓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쓰신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이 책의 내용 안에는 죽음이 얼마나 고맙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죽음이여 어서 와라 환영한다 라고 그렇게 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을 막닥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사실이지요 프랑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어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것들을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내 삶의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인간들이라는 인간 중심 사상을 안고 살아갔던 그때 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중심 맞춰져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이 모든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됐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섭리를 이해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죽음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기쁘고 죽음이 얼마나 반가운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겪게 될 그 죽음은 절대로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죽음은 축복이고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제가 잠시 얘기 드렸던 칼베인이요 그 자신의 유언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공동묘지 그 묘지의 자리에 가면 후미진 곳에 자리한 그의 곳에는 비석도 없고 무명이라는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자리에 그가 묻혀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고백을 유언을 남겼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의 인생은 오로지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졌고 그의 모든 것들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냥 자신의 흔적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그렇게 떠나간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떨립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된 자리다 기뻐해라 두 팔 벌려 죽음을 맞아들여라 바로 이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쁜 현대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나의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죽음 앞에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냥 막막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가스펠,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좋은 소식, 굿 뉴스 바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나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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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